여기 폭격 떨어지면 대박 나겠다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 머리 위? 그럼 바로 택을 로우가서 죽여버려야죠 고인다 폭격, 폭격 적이 쏘는 거 아, 적이 쏘는 거 아마 적 폭격인 거 같아요 오, 뭐야, 뭐야, 폭격 떨어진다 빼빼빼 빼빼빼 명렬이래, 명렬 뭐야, 이거 뭐, 뭐하는걸? 아, 저거 칫 칫 칫 칫 칫 칫 칫 칫 빼빼빼 있지 칫 칫 칫 칫 칫 칫 aris 칫 질 아무ause 폭격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빠지라는 거였어 영양사를 시켰네 지금 그래서 후진이 안되고 있었던 건가? 진짜 멋지고 있어 어우 근데 우리 머리로 폭격 떨어지면은 재밌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진짜 폭격이 떨어져 버리네 이미 뭔지 알지